아이비! 여기야! 여기! 아이비! 케인을 믿자.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. 이젠 너희 메카니멀들의 숨겨진 힘이 깨어났다. 그 녀석들을 데리고 가서 캔디와 배틀을 하고 와라. 네!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! 난 오빠랑 겨루겠어! 꼭 이겨서 오빠를 되돌려 놓을 거야! 바시자 메카드 S 다음 여기! 도깨비단의 힘! 메카니멀 고!